오늘은 자리사동 세트 양 그리고 초코 가라 양 그리고 여기는 또 좋아해 봉이야 맨조스 먹어볼거에요 고고 자 그럼 저는 이건 저 아빠 먹어봤거든요 이거 모르지만 안 먹을거에요 이거 냄새 맡았거든요 냄새 많이 좋아요 이거 아빠 먹을거에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진짜 맛에 안 맞거든요 이거 안 먹을거야 얘 봐봐 어떻게 생겼어요? 아 이렇게 생겼구나 냄새나 냄새나요 아빠 먹으세요 이거 아빠가 먹어보는데 맛이 없겠어요? 약간 매운맛 아 매운 옥수수? 옥수수만? 응 네 이건 이런 맛이고 자 그럼 이거 먹을게요 이거 해 안 먹어 냄새도 안 먹어볼래요? 이거 우리 사이몬 그 우수수 그 우수수 냄새에요 진짜 맛있을거 같아요 한번 먹을거에요 이거 봐 음 하고 도라에몬 과자 맛있어요? 야 다 먹으면 야 다 먹으면 고소에요 고소에요 그리고 그 쌓인 고소도 그 맛이에요 그 쌓인 고소도 그 맛이에요 내가 매토스에 먹을게요 이거 엄마가 저야 멘토스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멘토스인데요 옛날에도 멘토스 먹어봤는데 또 여전히 사랑하는 멘토스라는 말이죠? 음 사짐! 사진받은에요 한 개만 먹고 마칠게요 다른 거 먹어볼게요 자맛도 먹어봐야 돼요 그쵸? 한 개만 먹어줘요 아까 전에 핑크색을 못 먹었거든요 저 하나만 먹었고 이제 하나만 먹고 단 것만 먹을게요 이게 제일 달콤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? 음 멘토스에 콜라의 멘토스는 폭발색이네요 맞어? 네 맞아요 봤어요? 언제 봤어요? 지연이가 실험하는 거 봤어요? 지연이가 실험하는 거 봤어요? 아 이거 젤리 사종이 됐어 젤리 사종이 됐어 젤리 사종이 됐어 젤리 사종이 됐어 이거까지 사종 아니야? 젤리 사종이 됐어 이거 아빠가 먹을 것 같아요 하리분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거 먹어볼 거예요 코로로 망고 얘는 코로로 그레이프 얘는 코로로 머스켓 자 머스켓부터 먹을게요 와트 머스켓? 머스켓이 뭐지? 머스켓이라는 과일이 있나봐요 어떤 향이에요? 향기 봤어요? 향기 봤어요? 왜요? 정말 맛있는 그 그 못 말하는 맛이에요 진짜 아 여기 지퍼팩이 있어요 지퍼가 있어요 지퍼를 열어보세요 지퍼를 열어면 음 맛있으면 좋겠다 오 지퍼백도 있고 되게 좋다 한번 향기 어때요? 찯응 다 재미로 방송사고야 방송사고 됐지마 이거 먹으면 안 되지요 엄마 말도 없어 야기? 야미 오 야기 내가買 feared 아 진짜요? Cheryl 이거잖아. 향이가 똑같아. 아니 향이가 똑같아. 망고. 한번 먹어봐. 오빠 아니야. 얌이 오 얍기. 얍기. 아빠는 맛있어요? 맛있어. 아빠는 엄청 맛있대요. 엄마는 소소. 엄마는? 엄마는 소소. 그냥 그래. 한번 열어보세요. 그레이프. бор Firma. 그럼 먹어볼게요. clos abundantly. nobody, no. iersnno. 초코칩. p making. 초코픽. 초코핍. 초코핍 먹을게요. 주아가 그 Aufgabe 고 critical 초코찌이 먹어봤어요. 요플레가 카야. 맛있어? 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거야 뭐지? 이걸 넣고 이걸 먹는게 아니야! 찍어서 구수와 같이 이렇게 먹는거야 맛있다 이거 이거 성공! 이건 글리사중 세트 실패 얘도 성공 얘도 성공 얘도 성공 얘도 안 먹어서 먹어볼게 자 그냥 이렇게 초콜렛만 먹는게 아니야 옆에 있는 구슬 같이 찍어서 먹는거에요 토핑이랑 같이 찍어서 먹는거에요? 네 여러가지 초피 이렇게 풀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아 주아 마무리 할까요 이제? 아니요 주아는 계속 먹고 촬영은 마무리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달라 구독과 좋아요 고고 다음 주아 이거 마무리 먹고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인사해줘요 이거 다 먹고 찍어 계속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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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